아, 김비서가 울었다고? 그땐 잘못 봤나 했었는데 이 김비서 두 눈가가 촉촉했어. 눈이 모이스처라이징 했다, 응? 그럼 제가 다른 여자한테 줄 꽃신푸름까지 해야 합니까? 아, 나이씨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일 못하겠습니다, 뭐 라고 했던가. 아니, 김비서가 울었다고? 그땐 잘못 봤나 했었는데 이 김비서 두 눈가가 촉촉했어. 눈이 모이스처라이징 했다, 응? 그럼 제가 다른 여자한테 줄 꽃신푸름까지 해야 합니까? 아, 나이씨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일 못하겠습니다, 뭐 라고 했던가. 아니, 김비서가 울었다고? 그땐 잘못 봤나 했었는데 이 김비서 두 눈가가 촉촉했어. 눈이 모이스처라이징 했다, 응? 그럼 제가 다른 여자한테 줄 꽃신푸름까지 해야 합니까? 아, 나이씨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일 못하겠습니다, 뭐 라고 했던가. 아니, 아니 김비서가 울었다고? 그땐 잘못 봤나 했었는데 이 김비서 두 눈가가 촉촉했어. 눈이 모이스처라이징 했다, 응? 그럼 제가 다른 여자한테 줄 꽃신푸름까지 해야 합니까? 아, 나이씨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일 못하겠습니다, 뭐 라고 했던가. 아니, 김비서가 울었다고? 그땐 잘못 봤나 했었는데 이 김비서 두 눈가가 촉촉했어. 눈이 모이스처라이징 했다, 응? 그럼 제가 다른 여자한테 줄 꽃신푸름까지 해야 합니까? 아, 나이씨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일 못하겠습니다, 뭐 라고 했던가. 아니야. 그래도 앉아ared는물은 괴롭고 치사한 날인인 ka계가 감사합니다.